저번에 했던 CGTV 공포게임을 할 건데 오씨 분위기 있네 노래 끝나면 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시작하자 일단은 내가 두 개를 했었어 저번에 백룸을 했고 애쉴룸? 애쉬룸이 뭐야? 게임이 있었나? 포레스트는 그냥 진짜 포레스트 그거 공포게임인 것 같고 피자리아는 프레디 파라노마을 하우스는 파라노마을 액티비티 그거 게임인가? 그거 영화 아니야? 그 다음에 팩토리는 저거지 뭐 파피 플레이 타임 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해봅시다 근데 이게 피지컬이 내가 좋아야지 뭘 어떻게 하는데 피지컬이 너무 어려워 얘들 분위기도 무서워 샹 우와 이런 건 진짜인 것 같은데 얘 저거 움직이는 거 아니냐? 바람이야? 바람이 왜 이따구로 움직여 바람이 왜 이따구로 움직이냐고 샹 와 근데 이거 찾기 진짜 힘들겠다 진짜 뭐라도 계속 눌러봐야 되나?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? 이거 문 열려져 있는 거 아니야? 문 원래 여기 열려져 있었어? 어 이게 아니야? 어 잠깐만 여기 어? 여기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? 어어 내 잘못 봤나?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? 대체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여기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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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이게 없어졌었네 이게 원래 있었나? 아니구나 뭐가 계속 야 헛것 보인다 미치겠다 어? 사진이 뭔가 이상한데? 이게 맞다고? 맞지? 이거 맞지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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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에 이제 뜨네? 몇 개 찾았는지 뜨는데 이제 두 개밖에 안 찾은 거야? 너무 안심한데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갑자기 중간에 뭐가 생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귀신도 나오고요 이거 차 맞지? 어 나 생각보다 잘 본다 벌써 2분 지났는데 뭐가 없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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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 있어요 괴물 있다고요 리붓 여기가 숲이라서 그런지 잡당겨 뭐야 너 이 새끼 왜 여기 있어요 어 계속 나타나네 아 자꾸 무섭게 꺼져요 제발 7개밖에 못 찾았어 조금만 더 나와봐 카메라 오작동인가? 어 야 이거 실제 사진 쓰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 어 야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세번째 나오네 아니 왜 이렇게 날 좋아하는 거야? 그만 쫓아와 스토커야? 좋아 죽네 아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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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깜고 아니 아니 크기 조정 뭔데 이거 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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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재밌다 어 이게 프레디예요 와 근데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거야? 어 프레디랑 약간씩 다르네 이 새끼들 저작권 피해가려고 뭔가 조금씩 다르네 아 너무 무섭다 얘들아 내가 프레디를 진짜 무서워해 갑툭튀가 너무 싫은 거야 얘는 야 이거 너무 가까이 있다 무섭다 야 이런 데서 왜 경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지지 멍청아 이거 딱 봐도 프레디인데 어 잠깐만 우와 아 이건 좀 무섭다 나쁜 새끼들 대놓고 이렇게 기다려? 야 그래도 프레디처럼 안 튀어나와서 좀 다행이다 튀어나와서 봐 겁나 무서웠을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눈이 눈이 돌아가요 이 새끼 너무 불안해 언제 뭔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야 대가리 돌아간다 대가리 돌아간다 대가리 돌아간다 대가리 돌아간다 어 뭐야 와 겁나 대가리 돌아가는 거 저거 안에 CCTV를 봤는데 와 실제로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 어 카메라 오작동 근데 이건 누가 직접 고치는 걸까 저 앉아있는 얘가 다 고치는 걸까 어 뭐야 뭐야 저 새끼 뭐야 야 너 그러다 뒤져 옆에 조심해 멍청아 이게 딱 끝이겠다 3초 2초 1초 아 맞았다 이제 파라노말 하우스입니다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를 주제로 한 것 같은데요 존나 무섭네 아 겁나 무섭잖아 어 쉿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이건 뭐야 피? 농물이야 농물 저거 다 피도 아니고 야 근데 이번에는 귀신이 안 나오네 쫄았니? 뭔가 곧 뭔가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이에요 야 근데 14명이었을 때하고 지금 4천이었을 때하고 지금 편집 실력은 그전이 훨씬 좋았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점점 태화되니까 4천까지 찍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14명이든 4천이든 생방송 보는 사람은 똑같아 대단한 능력이다 어 딱히 여기는 귀신이 안 나오네 뭐야 아니야 20개가 끝인 것 같아 더 이상 뭐 안 해도 충분히 통과니까 이 다음이 제일 기대돼 여기 우와 진짜 양아치다 야 파피 플레이 타임이랑 거의 비슷하게 했잖아 야 이것도 이게 양아치다 진짜 아 여기 파피 나왔으면 좋겠다 파피 한 번만 나와줘요 파피가 뭔가 이상한데? 그러니까 이게 양아치야 너무 어 뭐야 아기가 왜 있지? 어? 야 저거 아기 아니야? 뭐야 허기허기랑 비슷한 저거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얘가 애가 뭔가 잘만먹은 그런 느낌 알아? 애가 뭔가 잘만먹은 조금 많이 아픈 허기허기 같은 느낌이라 어? 뭔가 없어진 것 같아 여기 뭔가 왜 휑하지? 어 맞았어 여기 없었네 여기 이게 있었는데 드럼통이 야 얘 조금 뭔가 억울하게 생기지 않았어? 뭔가 아까 전보다 더 억울하게 생긴 것 같은데 어 뭐야 어머 야 저게 더 무서운데 야 그냥 괴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? 이겼다 아 이렇게 여섯개가 이렇게 끝나요 자